clouds 약탑 소리를 마칠 때까지 아니지 대기 그게 뭐야 아이 음소 음소 좋아요 음소리나요 훠 tirar 여기가 다 밭이야 밭 밭이야 밭 다름탑 아아아아 전주의 힘이 다섯명입니다. 다음톤이 아냐. 얘네 빨리 옮겨와야돼 얘네. 유닛 깨우기! 아 얘네는 못옮기는구나. 아하 좋습니다. 고령아 그렇게 죽여? 2톤당. 3톤. 4. 4톤. 3톤. 4톤. 5. 5톤. 6톤. 56톤. 양심이 있으니까 50 send하겠습니다. 옛? 범. 아이 뭐야 뭐하는거야? 선전포고 활성화. 아니다. 아 summar 없냐? 아이씨 거치새끼들. 3 3 3 3 3 3 4 아 왜 왜 이게 늘어나질 않아 아이C 지금 말이 좀 필요하거든요? 말 1 턴 합시다 국경개방 싫습니다 말 한개씩 국경개방 그럼 안되지 아이 이거 이것도 아니지 이거 2 턴당 금 25 턴당 금 말 감귤 25 턴당 금 아이씨 고래하기 싫어요 감귤 드릴께 감귤 아이 아니 국경개방만 합시다 왜 참 그 아이씨 아이씨 지새끼들 꺼져 아 얘네 또 왔어요 꺼져 고래는 안넘깁니다 아이씨 지금 불행하네 고래자원으로부터 획득 칼 획득 총 22인데 왜왜왜 불행이 늘어나는거야? 인구수로 인한 생성 15.7 인구수가 왜? 인구수가 너무 많다 이겁니까? 합성, 합성공병 그 전자건수 생산선택 아예 한국검사 검사실 검사실 여기까지 오시구요 창병하구요 빠바밤 얘네 그건 다 완료했어? 야 그건 다 완료했어? 뭐야? 콜로세용 삼, 삼턴 일단 합성공병부터 칫 칫 740이잖 아... 금을 톤마다 한 개씩 고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근데 고래를 베끼면은 하... 25톤 동안 금을 네 개씩 준다는 건데 하... 국경 개방까지 고래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행복 때문에 이게 불행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지금 아... 아... 어떡하죠? 오! 5톤당 5톤당 아... 5톤당 금 25개를 줬다는 거야? 뭐야? 근데 금은 별로 필요가 없어 재우 수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럴수만 한국 일꾼은 위대하다 크... 한국 일꾼은 위대하다 크... 이동 범위 보세요 이동 범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! 도로 때문에 이게 일단 여기다가 그 욕설을 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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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 빨리 오고 너도 빨리 와 임무 수행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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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게 합니까? 선전포거하기 선전포거 해당 문명에 그럼 무엇을 쓸 수 있나요? 유지비 구식유닛 업그레이드하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... 얘는... 전체공주계는 좀 아깝다 여기다 방산을 지었어... 여기다 아무것도 안 지어졌지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었어 라루 한 번 써보자 써보자 써봐 합성군 병 아... 세끼 너 콜러스움죠 합성군병 빨리 합류하세요 그 무역은 취소를 못하네 일단 너가 일로 와야돼 그래야지 캡터필트너가 부모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프랑스까지 전쟁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아이씨 거지갔네 이거 근데 여기 금 4개가 너무 탐나 아 프랑스까지 안좋아질텐데 프랑스랑 거래를 하자 국경개방을 하나 다진해 다음 상대야 평화입사 아니 아니 선전포고 활성화 보타페스트 이걸에는 안되겠군요 고려줄게 말 말줄게 어 돈 돈도나줄게 돈도 러시아에게 나 때려다봐줄게 야 이게 안되 요구 국경개방 선전포고 활성화 아니지 얘네한테 평소에 아이씨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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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전쟁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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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성하시죠 인원 의부 하하 5관계를 선하는게 어떻습니까 흠 러즈미에스 니같은새끼 나폴레옹이랑도 계속 말을 걸어봅시다 네이노 오후 관계 버사 유도수 이뎁 쯧 에이씨 여기다 교육소 지으세요 여기 농장 이미지 여기다가 목장 짓고 아 3단 노선 빨리 와 검사도 빨리 와 검사도 피해가 더 큰 공격인데 아이 더 경계해라 여기다도 습지 제거 습지가 제거됩니다 습지 제거부터 일단 수도로 오고 너도 일단 빨리 와 계속 심각한 우리 일에 신경쓰지 마십쇼 짜식이 마려 우리 일에 신경쓰지 마십쇼 이씨 이씨 지금 세종을 무지해 세종을 뭐야 배도 우리를 때리나 이리군 이리군 아 근데 이거 너무 단단한데 옹굴이 공격설정 슝슝 아.. 어.. 네개 이상이 필요한 각오를 할.. 그냥 할 수 있어여 와아 창병 너도 어서 도시로 오게 이건 옹걸이 공격밖에 답이 없다 아 너네 끝났니? 지을 데 없니? 3단 노선도 빨리 오오 지금 연구를 뭐하고 있는거야 기계 아 좀 천천히 할걸 전쟁을 좀 천천히 할걸 그랬다